아이쿠 사우정 버스 타던 날 오늘은 사우덩이 소개팅을 나가는 날 꿈일 얼굴은 없지만 1년만에 세수하고 양치하느라 약속시간에 늦어버렸다 그래서 사우정은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다 그때 마침 버스들이 도착을 했고 사우정은 버스에 올라탔다 그런데 타고보니 뭔가 이상한 사우정 아이쿠 버스를 잘못 탔네 앞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뒤에 걸 타버렸네 기사 아저씨 나 좀 내려줘 버스 기사 아저씨가 사우정을 뒷문으로 내려주었다 그러자 우리 사우정은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갔다 그런데 같은 버스 앞문으로 타는 사우정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우정이 하는 말 아이쿠 하나 타면 버스 놓칠 뻔했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아이쿠 다음에 다시 꼭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